오우 뱅히 전학생 유형 인사할게 자기소개 해볼까? 아령하세요 아령하세요? 너 몇 키로 하세요? 전 20키로 합니다 오오 לא él 크케 난 안녕하세요. 저는 스텔라입니다. 뉴욕에서 한국의 생활을 위해 한국의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. 오, 나 나이스 투미츄 알아들었어. 스텔라래. 스텔라야, 안녕. 스텔라, 안녕. 음, 어디 빈자리가. 저기, 서라 옆에 앉으면 되겠다. 오. 오. 하이. 하이. 한국말 할 줄 알아? 나 한국말 잘해. 엄마 한국 사람, 아빠 미국 사람. 오. 한국에 언제 왔어? 나? 도착했어. 어제 여기에. 아, 어제? 너 머리 염색했어? 염색? 우와, 지염색. 아, 컬러 체인지. 컬러, 블랙, 체인지, 옐로. 아, 아니. 나 원래 이 컬러야. 오, 머리 원래 노랗긴 한데? 우와, 진짜 신기하다. 자, 이제 수업 시작할게. 페이지 12쪽, 산시의 꽃. 이른 봄, 햇살이 씨앗을 튀었다. 자, 마지막 거 필기하고 수업 끝. 설아야, 잠깐만. 탈라야, 너 극심 오는데 어딘지 모르지? 같이 가자. 어, 너 극심 알아? 나도 극심 아는데. 어? 너 거기 살아? 비키도 그 근처 사는데. 우리 셋 다 다 가깝다. 나중에 우리 집에 와서 틱톡 같이 찍으면서 놀자. 그래. 여러분, 저희 반에 스텔라가 전학 왔어요. 여러분, 전학 가본 적 있어요? 저는 한 번도 전학 가본 적 없는데. 막 새로운 친구들도 어색하고 힘들 것 같은데. 전학 오면 잘해줘야겠어요. 스텔라는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틱톡 찍는 것도 재밌대요. 이제부터 비키 틱톡에서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아요. 비키랑 설아랑 스텔라랑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우리가 Elliott의 여러분들은